저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도서의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저작물을 소장해서 후대에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코비드19 등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작물 제공하는 소위 안방도서관 등에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입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면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거나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절판 등의 사유로 저작권자를 찾을 수도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 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즉 디지털 시대 저작물의 복제, 전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됐고 소위 롱테일 법칙에 따라서 상업적 가치를 상실한 과거의 저작물들도 수요가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이 어렵지 않게 됐지만 저작권료보다 거래 비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의하면 1912년 이전의 신문 가운데 95%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박물관 소장 사진의 90% 상당인 1700만 장의 사진도 마찬가지여서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작권 처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서관에 소장된 출판, 공표된 서적의 17에서 25% 정도가 고화 저작물이며 특별 소장품 자료의 70%가 고화 저작물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50조에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서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법 또한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제50조에 근거한 비영리 서비스를 검토한 바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제도를 특수한 영역에서 이용한 전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50조 법정허락제도로는 대량 저작물을 망나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허락제도는 국가가 특정 저작물을 이용 목적에 맞춰 이용 허락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망나적 대량 이용에 부적합하고 개별 이용을 염두에 둔 법정허락을 대량 이용에 적용할 경우에 문화 유사한 기관 부담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것이 주류 이유였습니다. 소위 도서관 조항, 공정이용 일반 조항도 고려됐지만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20호와 평균 838장 감사합니다.